안녕하세요 마르크의 프리미어 프로 3분 강좌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어도비사에서 출시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 인데요 현재는 cc 버전 2017이 최신 버전입니다 이 cc 방식이라는 것은 매월 사용자가 결제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렌터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료 시험 버전을 먼저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일종의 게이트 같은 역할인데 프리미어 프로 무료 시험 버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도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먼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2017-0531로 넣었고 위치는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곳을 지정을 합니다 저는 그냥 데스크탑 폴더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선 저와 화면을 맞추기 위해서 메뉴 상단에 보시면 다양한 작업 환경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작업 영역에서 에디팅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영역마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우선 왼쪽 하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소스 파일들을 관리하고 효과나 프리셋들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타임라인이 있고 위쪽에는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창들이 있습니다 우선 영상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영상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렇게 영상 파일을 가져온 것을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오른쪽 타임라인으로 끌어당겨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이제 보면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면 효과 컨트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져오기를 눌러서 다른 영상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타임라인에 끌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서 그 시간에 맞는 영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들을 자르기도 하고 길이를 조절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타임라인에서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화는 말입니다 영화입니다 영화는 그동안 멘chlex한 이븐의 카페인데 영화는 코드에 Joan 손음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상 편집을 포 advantage 그 영상에 맞춘까? 영화는 그동안 그 날씨에 맞춘게 됩니다